연구치는 한 번 나면 다시 나지 않아 아이들의 충치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치의 완성 시기인 초등학생들은 이번 겨울방학 때 올바르고 체계적인 구강관리법을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광진구가 구강관리 습관을 바로잡고 구강건강생활을 실천할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구강건강가족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7살부터 13살까지 아동이 있는 가족 50가구를 대상으로 치과위생사가 나서서 교육을 실시하며 체험교실은 2일부터 31일까지 5주간 중곡종합건강센터 2층 구강보건실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2시 하루 2회씩 1시간 동안 열립니다. 교육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충치 발생 원인을 알아보고 구강위생상태도 점검합니다. 구강건강 가족체험교실은 사전예약제 및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곡보건지소 구강보건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국민의소리TV 신보람 기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